자 이제 정면 아래쪽을 한번 자 이제 정면 아래쪽을 한번 스베덴에서 그분들이 특수분장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그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처음에는 5시간 걸렸고 4시간, 4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했죠. 근데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기간이었어요. 한 보름 정도 저희가 촬영을 했었죠. 10회차로는 10회차였는데 실제로 광복동에서 제가 분장을 하고 부산 광복동이면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녀도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영화 찍는다. 사람 영화 찍는다. 누구 나와요? 내가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그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해서 아주 되게 재밌는 기억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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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